너 언니 같다. 다행이다. 닮아서. 들어와, 아저씨. 받아. 뭐야? 말은 없었지만 언니는 틀림없이 부탁했을 거다. 독립하기 충분할 거야. 아저씨 원망했었어. 언니. 지키지 못했잖아. 근데 아저씨도 나만큼 아플 거잖아.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.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. 그니까 아저씨 내 부탁 꼭 들어줘야 돼. 언니 대신 내가 할게. 언니가 못한 일 내가 해. 그러니까 도와줘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언니 죽인 박사 아들 내가 잡는다고. 어디 제 이상한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... 양반장 아저씨한테 다 들었어! 나 이제 경찰이야. 경찰대 합격했어 나. 아저씨